캐논 이오스 850D의 AF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총 45개의 올크로스 AF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서 보급 게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기종인 90D와 동일한 AF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싱글, 존, 대형 존, 자동 4개의 AF 영역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이오스 90D와는 다르게 스팟 AF가 빠져서 더 작은 세밀한 영역의 AF를 실시해야 되는 스팟 부분은 빠지지만 단일 AF 포인트만으로도 크게 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능 자체는 이오스 90D와 동일한 사양이라는 점이 강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단일 싱글 AF 상태에서 근거리 약 30cm, 중간거리 약 1.5m, 뒷부분 약 3m를 반복하는 속도를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착된 렌즈는 1855 번들렌즈가 되겠습니다.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의 손떨림 보정 기능 때문에 약간 지원되는 느낌이 드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쾌적한 AF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바꿔놓고 중구간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일 AF 포인트 상에서 일체에 느린 그런 느낌 없이 쾌적하게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광학 부파인더를 사용하는 위상차 AF를 사용하는 기종답게 머글러 현상은 전혀 없는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라이브 기능이 850D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수하게 탑재되어 있고 미러리스 카메라들에서 폭넓게 사용되지만 광학식 부파인더를 사용한 이런 촬영은 이지감 없는 그런 촬영이 가능한 부분으로서 DSM만의 강점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파라공기에는 22만 화소의 RGB 플러스 IR 측광 센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종은 이오스와 ITRAF라는 기종을 기능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부파인더 촬영에서도 얼굴이 검출이 되는 경우에는 얼굴에 우선해서 촬영이 추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단일치 거점이 아닌 존, 대형 존, 자동 AF 이 네 가지 모드에서 적용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메뉴에서도 얼굴우선 기능을 설정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오스 850D는 광학부파인더를 탑재한 보급형 DSRM에도 불구하고 중급형 DSRM에 근접한 뛰어난 표파인더 성능을 갖추고 있는 기종으로서 좀 더 발전된 성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